저는 이제 체크아웃하고 그래 불러서 마사지 받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집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. 이 진상 때문에 더 힘들어요. 이제 음식을 먹었죠? 네. 오케이. 군준. 렛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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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군준아. 안녕하세요. 여기 왔는데 키즈카페는 아니죠. 여기 와서 이렇게 재밌게 이것저것 할 수 있습니다. 군준아 재밌어? 봐봐. 눈 봐. 눈 봐. 눈 봐. Levi의ign ram 엄마 아빠 커피 만들어 줘. 그는 지금 요리 중이다 그는 지금 요리 중입니다 설거지 중입니까 다리는 게 뭡니까 다리 키는 안잡아 줍니다 까치발 들고 지금 요리하고 있어요 ège 신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저 동주 zwy usually 아 가즈 언준 하 지금 반야들이 스 여기 스파하러 가고 있습니다 맞아? 21층이죠? 이거 아닌가? 여기 헬스장인데요? 같이 있다고 헬스장 여기가 바니아트리 스파입니다 여러가지 많죠? 전 여기서 받고 와이프와 저희는 애기 케어 때문에 한 명씩 한 명씩 나눠서 반 돌려고 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뭔가 있어보이는데요? 이게 옷이 옷은 여기다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옷을 좀 다려서 옷을 마사지 끝났습니다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상그랠리야 호텔에 왔습니다 마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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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사지